길게는 안할 것이고 어 1시간만 함께 클리어 음 알았어요 가십시오 이게 말이 되는 수술인가 세상에나 마리오 멀티에요 무려 인터넷 멀티야 대박사건이야 이건 게임계 혁명이다 매칭중인데 결정이 되네 빠르게 되네 자신있어? 한명은 보통 골랐는데 다수결에 의거하여 매우 매우 어려웁니다 슈퍼익스지 나 왜 루이즈냐 큐고가 만든 맵입니다 핀 개쩌네요 오 렉봐 오 멈춘다 에반데 내가 루이즈입니다 루이즈 렉이 개쩌네 이 게임 어떡하냐 잘했다 뭔가 잘했다 이걸 왠지 쳐야될 것 같은걸 아닌가 아닌가 봐 미안 음 음 음 음 음 거기 있으면 안될 것 같은데 음 음 뭐지? 니가 해봐 이걸 흐흐흑 음 다시가 나을 것 같은데 기권도 있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도 있네요 아 근데 렉이 개쩐다 잠깐만 이게 뭐야 아 사람들 위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네요 저 등껍질이 엥? 나 기권 렉이 쩔어서 못하겠어 음 뭐냐 이상한 코스 그만 잠깐만 이거 함께 클리어 말고 함께 배틀로 합시다 그지 같네요 약간 별론데? 실망스러운데? 이게 매칭이 어디랑 어디까지 잡힌거냐? 해외가 잡혔나? 해외 유저가 막 잡혀가지고 이렇게 핑이 높은거 아니야? 그렇겠죠 아 근데 이거 대난투 꼴로 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면 안되지 못하지 설정에서 지정이 된대요 설정이요? 아 옵션에서 들어가면은 아마 미국이랑 잡히면은 렉이 걸릴거에요 머니까이 지역필터 거기서 쓸 수 있어? 매칭? 지금 한명 남았어 꼭 이렇게 네명 네명이서 가는거야? 아직 잘 모르겠네 네명 됐다 일본사람도 잡히고 저사람은 뭐 한국인인지 아니면 미국인인지 모르겠네 영어 써서 나 이번엔 초록버섯돌이야 렉이 좀 있네이 아까보단 낫다 근데 이건 이제 경쟁하는거지 빨리 가는거네요 야 개놈아 이런 싸가지 없는 놈 그렇게 나왔다 이거지? 마리오 너 기억했다 꺼져 난 빨리 간다 오케이 떨어졌어 손이 미끄러진다아 icity 아이쿠 등검질이 참 많고먼 가야지? 먹찹지마요 내 비서 이것들아 기다려줄게 기다려줄게 언제 오냐? 아! 난 이게 더 재밌는데? 아 뭐야 이거 재밌잖아 내가 1등 했으니까 좋아해요 경험지가 들어차는구만 좋다 그게 누가 뺏어먹으래? 나도 거기서 기분이 팍 상해가지고 흐흐흐흐흐흐 어? 너나 먹어야지 이 자식들 안 되겠어 등껍질로 맞추는 거 되게 졸잼인데? 얼마 전에 저 마리오 로얄 한 번 한 것이 좀 도움이 된 것 같아 아 좋은데요 이거 느낌 최점맵이요? 글쎄요 나올 수도 있지 매칭 왜이렇게 느리냐? 그렇지 했던 사람이랑 계속하는 건 안되나봐요 흠 3D홀드 3D홀드 어 뭐야 아시 또 남아 한번 먹었어 어? 오케오케오케 야 같이 가이 쟤네 왜이렇게 빨라 안되겠어 이거 등껍질 들고 다녀야되겠어 야 내가 해놨는데 이게 저깃 어우 되게 빠른데 아! 이씨 tiested마 건방진 놈 쟤네 왜 저렇게 빨라 가치게~~이것들아 아 위구나 우왁! 웃음 세상에 자꾸마이 클리어했다고? 아하하하씨 개빠른데? 아 이거 초반에 버섯을 안먹는게 낫겠는데요? 버섯 먹다가 늦었어 한번 밀리니까 그냥 나 멈치도 안했는데 이거 제작할 것 음... 보통 아 이것들 잘하네 아 뭐야 점수가 까인다고? 어? 마이너스 6이라구요? 참 근데 이거는 난이도를 못정하나? 저 뭐야 다같이 배틀같은 경우는 난이도를 정했었는데 함께 배틀은 거시기가 안되네 난이도 정해지는게 안되나봐요 여기는 1등 빼고 다 마이너스야 세상에 1등 2등 3등 막 이렇게 해줘야되는거 아냐? 1등만 기억되네 1명이 통과하면 그냥 다 3명은 그냥 자동으로 끝나는거네 좀 그렇다 2등 3등까지는 점수 매겨주지 1등 그러면 1등 한 애가 기다려야되서 뭔가? 죽어라 1등해라 이거 그러면 경쟁이 더 빡세지는데요 오케이 이번엔 3명 걸렸어 어 얘좀 하는 놈인가 나보다 경험치가 훨씬 더 많구만 코인을 250개 이상 획득하고 클리어요? 해님도 있어 어이 뭐야 다 처먹었네 어? 아하하하 씨 오케이 먹었다 어이 자식들 어 어? 어? 안다아이 우와 뭐야 개고수야 우와 뺏어먹는거 보셨어요 오 징그런데 이래? 쓰읍 와우 내가 근데 몇개 먹었는지는 몰랐었나? 으음 아하하하 어 저놈 겁나 양아치 등껍질도 막 던져가지고 쳐맞추구요 저렇게 역겨울 수가? 강력한데? 이거 심해야되겠는데요? 애들 갑자기 클라스가 너무 높아졌어 등껍질로 맞추는거 아까 누가 하던거 아닌가? 아 근데 저거 저기서 판단해서 등껍질을 날린거는 방금 좀 놀랐어 소름이 돋아버림 등껍질이? 오케이 여기 그냥 전쟁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흐흐흫 그냥 냅다 싸워야되겠다 이거 소리가 약간 짠거 같아 그렇게 총패 하안 동 interactions 포포포포포포포포포포포 웋 혹시 니마 내꺼 임마 어딜 가밍 이거 열쇠 가진 너 누구야 저 초록버섯놈이 열쇠 먹지 않았어 어 야 빨리 열어줘 열어줘 열쇠 죽었어 열쇠 여깄다 아 뭐야 열면은 다같이 이동네 꺼져 쿠파를 잡아야 된다고 아이템이 나와야되지 잡지 않겠냐 설마 고양이를 가져와야 된다고 이거 고양이 갔다가 고양이 쿠파를 어떻게 잡아 열쇠가 열쇠가 딴 곳에 숨겨져 있을 수도 있음 이제 야 공격해봐 헤헤 잡아줘 이거 야 빨리 공격해봐 위에 토가 뭔가요 아 이거? 이거 못돌아가겠는데요 안들어가지는거 같은데 야 빨리 누가 잡아봐 저 좀 잡아봐 아이 답답한 놈들 다시 시작해가지고 처음에 고양이 고양이 다시 가져올게요 어떻게 해요 나도 몰라요 어떡하냐 저 왼쪽에 채팅이 뜬다 나도 몰라요 막 죽고 난리났어요 여기 뭐야? 이런곳도 있었어? 어 뭐야! 아아씨 어떻게겠냐 이래이씨 방금 내가 가 내 루트가 맞았나봐 그쪽으로 간 놈이 지금 뚫은건가? 아매비 개떡매비였어 쿠파를 잡을 방법이 없었거든요 야옹이 갔다가 야옹이 쿠파를 잡을 수 있나 난 그걸 몰라가지고 괜히 리셋한거 같기도 하고 아 근데 고양이 없으면 저기 위에까지 올라갈 방법이 없었으니까 다른 놈 머리 밟고 위토간 탄듯 아 그런가? 아 그런거야? 실패했습니다 한번 함께 클리어 가볼게요 함께 클리어 싫어요 주지기로 했어요 아 근데 엥간에서는 싫어요 말고 흠 진짜 그지같은거 아니면은 싫어요 안하기로 했어요 생각해보니까 싫어요 하나하나 다 따지고 누르면 다 싫어요 누를거 같아 좀 진짜 그지같은거 아니면 엥간에서는 싫어요 안줄라구요 이 정도면은 진짜 무난한 아주아주 거의 좋은 수준에 속하는 맵이였어 이거 한국사람끼리 매칭되게하면은 핑이 더 높을까? 지금 핑 괜찮은거죠 지금 4칸인데 4칸이면은 괜찮은거 같아요 3명이상 모이면은 되는건가? 몰라 이거 랜덤이야 어쩔 땐 3명이고 어쩔 땐 4명이고 야 어려움 딱 어려움이 좋은거 같아 보통? 좋아 보통 지금은 거진 일본사람하고 잡힐거 같아요 한국사람 없냐? 일본에서 버섯을 모두 획득하고 클리어? 모두? 뭐야 파이프네 흐흐 야 아 레껄려 아 뭐야 얘 이쪽으로 살아나잖아 참 편안하게 하네 흐흫 음 협력플레이에서는 이게 되네 이쪽으로 포탈 타는거 올라와라 빨리 보너스 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야돼 버섯돌이 되게 키 크다 오 깜짝이야 보너스 어디있냐 얘들아 빨리 올라와 내가 길 닦아 놓을게 오우 어 보너스 나 먹었다 난 먹었어 나는 먹었다 태양이다 내가 태양 데리고서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는거지 아 뭐야 아 이게 왜 맞아 개 어이없어 이게 조건이 모두 획득하고 아니에요 한명씩 다 하나하나 하나 먹으라는거 아니야 내려가는거 까지 해야된다고 헐 으어어 으아 그놈이다 으어어 가자 내려가 내려가 글쎄 여기 이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거지 몰라 이따 내려가 또 지는거 아닌가 이거 협력입니다 한명 이기면은 다 거실기에요 어 나왔을땐 잠시무족이네 가자 다같이 묶여서 가자 밟아보자 밟아보자 굳이 이렇게 할 필요있냐 걔 어디갔어 오오오오 아 다 들어와야되는건가봐요 아 아닌가 아 모르겠네 으음 모두라는게 아 이거 한글 국어 이거 이상하네 모두라며 난 그래서 하나하나하나 이렇게 세개를 다 먹어야 되는줄 알았는데 조건이 이상하구만 오케이 이건 점수 안오르나 함께하는거는 점수가 안오르는거 같애 하나 이꼴을 모두? 아 그런거야 전체 한개중에서 한개를 먹으라 음 음 음 음 이거 좀 더 해봐야되겠네 매일총 한개가 있으니까 모두 한개 먹으라는거야 아 그런거요? 헷갈려 의료움 아 이거 쉬움이야 의료움 오케이 아 근데 보통이 나을까? 잘 부탁드립니다 나도 잘 부탁드립니다 개쓰레기 떡맵이다 나 마리오였어? 야 수은블록 찾아봐 저긴 아닌거같은데 파이플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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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여기여기 오른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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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위에 뭐 보이냐 모르겠네 나도 들어가볼까? 아니 뭐야 이씨 아 아 오케이 오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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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엥? 나 오른쪽으로 빡 달렸는데? 나 누구야 나 마리오지 야 가가가 빨리 으악! 아아아아 애들 막을까봐 뒤로 빠져졌는데 너무 빨라 으하하하 개떡같다 아니 이거 너무 혼란이야 어게 됐다 걱정하지마 내가 올라간다 오 너무 빨라 시간 없다이 아따 오지게 높네 아 아 높다 어 뭐야 이게 늪이 왜여기까지와? 아 시랏 이거 왜 위까지와요? 어 아까 들어왔을때는 에? 그럼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시간이 아 적응이 안되네 만약에 두번째 서브맵에서 아무도 없으면은 처음으로 들어간 사람 기준으로다가 이 물높이가 맞춰지는건가봐요 아닌가? 아 이거 망했네 아 아 이렇게 되면 안되잖아 아 저기 어떻게 올라가 아무도 못 올라가는데 저러면은 아래에 있는 사람은? 다 죽었냐? 안 이 손으로 잡는 건 어떻게 해요? 어 에? 가까이 나가가서 스핑키 누르면은 잡아지네 오케이 좋은거로 했다 가자! 루이지! 가자! 나만 믿어! 넌 살아! 아이.. 손질키가 뭐야? 이제 니가 나 들어줘 니가 나 들어줘 니가 나 들어줘 들어줘! 들어줘 빨리! 여기 스핀스핀스핀 여기 들으라고! 해줘! 들어줘! 너 들어오고 갈까? 가자! 아이 뭐야! 아 참 나! 저 분홍이가 죽어야지만 저게 되나구요 제시장 누른 다음에 분홍이한테서 살아나면 될 것 같아요 나오자마자 뒤진다! 이거 분홍이한테서 살아나야돼 야 잘해 빨리! 아니요시만 가자! 분홍아! 야야야야.1 미안해! 아 interventions 뭐 어 아직도 모르чно 앉아 pense 아 이거 진짜 잠깐만 빡세 아 늦게 시작 야이씨 오 좋아 아 아 개어렵잔 orgasm ㅋㅋㅋㅋㅋㅋㅋㅋ 앉아 뛰기하면 또 되네 아 이거 짠 잠깐만 빡세 아.. 늦게 시작..나 뒤진다 으aban 야이..C..어어..좋아 아아!!!! 아니 개원읍쟎아 응 안알이 안맞아서 재시작해야되대 재시작해서 분홍이한테 거고 얘네 지금 빠꾸댄 거 보니까 분홍이가 지금 또 독주하고 있어 아 설마 이거 아래로 아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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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홍! 노! 그냥 기다리는 게 나을까? 다행히 심심한데? 걱정하지마! 내가 이어서 해줄게! 걱정하지마! 누나만 믿어라! 도너스! 도너스! 이야! 치베! 나이스! 오세요! 나한테 와! 그냥 오라.. 이쪽으로 오라는 거를 못하나? 아 이게 근데 어딜 봐서 협력이야? 협력이랑 거리가 먼냅인데? 이것도 결국에 몇발똑망이구만 오케이 대사설정이요 그거 근데 세계공룡어로 해야되는 부분 아냐? 아마 정해준거만 하는 걸로 아는데? 이따가 한번 또 봐야되겠어 근데 한명만 깨면은 이건 다 깬걸로 해가지고 아이 재밌다 재밌인데? 코멘트를 9개 고를 수 있어요 이쪽으로 와! 라는 코멘트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초보자는 고수플레이 관람하면서 할 수도 있겠네요 아 근데 따라가기도 벅찰 수도 있어요 맵이 하도 그지 같으면은 보고싶어서 아 볼 수도 있겠네요 아 죽은 상태에서 살아날라고 계속 간보다가 어 개플레이 계속 볼 수도 있겠네요 이거 좋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쳐다서 볼 수 있겠네요 맞다 엎어주세요 요 코멘트를 한번 넣었으면 좋겠어요 엎어주세요 야 나 다리 아파 엎어줘 이것도 매칭 또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아침이니까? 지금 오전 9시인데 하는 사람이 솔직히 좀 없죠 거의? MMR? 아 이게 MMR 개념도 있을까? 저기 스피드런 배틀 같은 데는 넘나 재미난 거 재밋있다 확실히 여럿이서 하니까 야 반반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 아 이렇게 보통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랜덤이네요 다수결 플러스 반반이면은 랜덤인 것 같은 나 이번엔 저 버섯순이야 배틀은 MMR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전혀 상관 없나보네 전혀 상관 없나 그냥 도저히 그레인 소 goal 아 어 이가 없네 아 인성맵이다 인성맵이다 개쓰레기맵이잖아 끝 인성맵은 해치웠으니 안심해라구 나머지 애들은 의문의 개이득이네 엥 하는 순간에 깨져있네 알다가도 모르겠음 내가 생각하는 그 협력맵은 이런게 아닌데 그거 왜 지난번에 대회맵 봤잖아요 막 P스위치 누르고 왓다리가 온오프스위치 위에서 눌러주고 아래에서 눌러주고 그런거를 생각했는데 생각한거랑 틀려 아직 제대로 협력맵 만드는 제작재가 없는거같아 그쵸 의료원 반 보통 반 아 전판에 만약에 깼으면은 파티온이 유지되는건가 아까는 자동으로 방풍나더니만 알다가도 모르겠네 마리오원 나 파란버섯 어 들을수있네? 나도 쳐줘 나도 쳐줘 나도 쳐줘 나도 쳐줘 나도 쳐줘 나도 쳐줘 야 나도 쳐줘 너흐호호호호 아 내가 거 Rolle 묵으면 되는구나 왜 아까 내가 친워서 나오지 않았냐 ㅋㅋㅋ 봉합봉 이leo 갈 sunshine 거기 Its black 야, 왜이렇게 애들 이번엔 잘해? 흐흐흐흐흐 되게 쑥쑥 잘 올라가는데? 쟤 왜 거꾸로 나왔냐? 히미스 같이 좀 가자! 너구리? 너구리 여서졌어 너 얘 지금 달리고 싶어 하는 거 같은데 흐흐흐 난 천천히 올라갈란다 내가 다 제거를 해 너놈아 이거 협력맵이 아니라 경쟁맵 같아 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아무리 봐도 이건 경쟁이잖아요 놀랍게도 협력중입니다 지금 협력 플레이 뭐아 좀 이상하긴 한데 거북이는 위험하니까 내가 치워냈대구 여기 구석에다가 짱 박아 노을이 어? 거북이 어디갔지? 이거 메커니즘이랄 모르겠네 아 아 계속 죽을 수 없어 어 가져가 예스 흠흠 네 빠데랑 경쟁전 느낌? 그렇죠 빠데 빠데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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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전 느낌 이거 이제 즐게임이고 밑에는 빠겜 음 한판만 더 해보고 빠켓 모드로 한번 가볼게요 흠흠 아 근데 네명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가끔은 또 둘이서만 하고싶기도하고 흐흫 너무 정신없다이 네명 네명 협력이 재밌으려면 최소 어려움은 돼야될 듯 그럴까요? 어려움으로 한번 골라볼게요 바로 어 흐흫 어 의견 통일이 안되는구만 오케이 어려움 이쪽으로 또 손을 들어주네 일본맵이다 일본맵이다 쉬운거 오네 피눈물 나 또 버섯순이야 아 이거 경쟁 아니었지? 오케이 나도 오케이 어 아 렉 개쩌네 아니 렉이 핑이 개쩔어 이기는 아직 모르는 사이만 위로와라 인마 아 렉 쩔어 야 그거 출발시키면 어떻게 해 같이 타고 가야지 나 믿어 나 믿어 됐어 저런 이거 태워줘 나 헿 이 안 들어가지는데 큰일은 이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 어 다시 나왔다 다시 나왔다 가! 아니 어 잠깐만 저 돌멩이 어떻게 통과해 아 렉이 개심해 렉 좀 어떻게 해봐 렉 너무 심하네 야 거기서 살아나면 렉렉렉렉렉렉 아 너무한다 이거 미안 출발시켰다 어차피 나한테 포탈 찍고 따라오겠지 뭐 뭐하는 용도일까 이거 아 빨리 들어가 됐다 그냥 맞으면서 가는건데 이걸 어떻게 이게 협력플레이로 만든거야 흐흫 송봉이 싹 사냥 니가 밟아 Football могли 아 니가 밟아 아 니가 밟아 뒤에서 구경만 해 아 막타 남겨줬는데 먹진 못하네 조별과제 되버림 오케이 겁나 혼란하다 아 얘는 왜 안나왔어 또 뭔가 혼자 통과하니까 너무 쓸쓸한걸 아 근데 렉이 너무 심하다 아 렉만 좀 이렇게 가끔 확 심한데 전판 전전판은 좀 그래도 렉이 걸리기는 하나 아주 못해먹을정도는 아니었는디 어느정도 있고 할만한정도? 그정도였었는데 이거는 좀 쩔었네요 옵션에서 지역설정을 건드리고 하시는게 어떤가요? 아 아이씨 또 매싱 눌렀어 한국사람들끼리만 하는거 되나? 국내만 한국인이 별로 없을까? 아 근데 시청자들 지금 꽤 있지 않을까요 나름대로? 달리고있는사람도 있을거 같은데 아 엑스 이꼬로 그만두기였어? 아 왜 못봤지? 우리형 보통이 낫나? 보통 아까 보통걸렸는데 보통은 또 너무 무난했었던거 같고 보통 보통이 약간 너무 쉬운거 같아가지고 자고 일어나서 출근길에 지하철 안에서 야 아직도 하고 계시네요 저도 이따가 퇴근길에 슈마메이 구매하러 가겠습니다. 아주 현명합니다. 이게 협력이야 경쟁이야. 아 몰라 이제 모르겠다. 나도 잘 모르겠어. 야 끝인데? 아 이상하다. 어 넘어갔다. 아들일거야! 아니씨 저게 왜 넘어가죠 아까부터. 개의 없네. 어차피 협력이긴 한데 누가 골 들어가도 상관없긴 한데. 아 뭐야. 기분이 더럽군? 아 이번 판은 뱉못뉴켰어요 나쁘지 않았어. 나쁘지 않았어. 어 ensemble.. 댓글, 알림, 알림, 태그 표시 없는데? 없는 것 같아요 아까부터 찾아봤는데 없어요 대지름표고 음 없어요 경쟁전으로 가자 빡겜 아 근데 두개 다 재밌어 나쁘지 않아 협력하는 것도 나쁘지 않구요 저 뭐냐 찍고서 그장에서 태어나는 거 나쁘지 않은데 둘 다 나름대로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인기맵이요? 지금 인기맵? 인기맵은 이따 저녁에 합시다 저녁에 아 근데 나도 맵 만들어야 되는데 아따 할 거 많다 맵 자체가 별거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맵부터 만드는 게 낫지 않나? 아 버섯 순위 어 뭐야 이것들아 같이가 블랙 개쩐다 아 아 아 쉣 너무 아무것도 안 먹고 달렸다 망한 것 같죠? 조저버렸나 애들아 같이 가줘 제발 기다려줘 왜 이리로 나가지? 이네들 되게 수월하게 간다 야 같이 가 와 오 헉 KNOW 뭔가 추웠는데 호우 어 바쁘다 걜 어딨냐 앞에 가는 놈 안 보인다 이 어 어 내가 1등이야? 그런 곳이요? 엥? 아 죽었어요? 언제 죽었지? 야하하 나의 승리 고양이 개사기 그러니까 고양이는 무조건 먹어야 돼 나무는 무조건 먹어야 되겠어 나무에다 고양이 넣는 애들이 많아서 쓰읍 저 기대라도 잡는 사람은 그러네 점수 안 깔까? 캐릭터 너무 귀엽잖아 큐큐 어 캐릭터 나 이제 마리오 안할래 캐릭터 바꿔서 해야지 이승이다 크 한 번 더 그 떨어지긴 하는데 진짜 미세하게 떨어져요 쪼끔 떨어져요 찔금 떨어지는 수준이기 때문에 쓰읍 별로 뭐 그렇게 생각 안해도 되는 것 같은데 진짜 개미 눈꼽밖에 안 떨어져요 아까 보니까 한 6정도 떨어지더라고 한 번 이기면 한 200씩 오르구 한국인이면 제발 슈마메 이삽시다 네 꼭 사세요 이기면 100점 지면 한 10점? 그 정도? 쪼끔 주 fountain 이기 고마워 흐흐흐 tactics 어 뭐야! 어 뭐야! 슈마메 전에 일단 스위치부터 오케이 오케이 질문 있습니다. 배틀모드랑 맨만들기랑 마리오챌린지모드 플레이하려면 무조건 스토리모드부터 빼고 들어가야되나요? 아니요 전혀 필요없어요 아 뭐야 이거 고양이 여기있어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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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양이 여기있어 고양이 나 고양이 아 왜이렇게 그럴 필요가지는 없습니다 아이씨 느낌이 트롤파이프다 가운데 여기서도 찍기를 하네 이씨 여기 아닌거같은 오케이 세번째다 오케이 저놈이 고양이를 잃었다 으응 안올려줘 흐흐흫 나 먼저 간다아 으아아아악 아이씨 좌우 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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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잠깐만 슈아아아악 쫙쫙쫙쫙쫙 으하하 며셋돼 흐음 느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이.. 이겼네? 내가 이겼으니까 좋아해요 ㅋㅋ 아 그래도 맵이 대체적으로 그.. 개념차요 대체적으로 개념차기 때문에 함직한데요? 할만한데? 음.. 슈익함은 맛보이기 보여주면 안되나요? 오늘 저녁에 하자 그거는 일단 나 지금 방송 오래하고 있어가지고요 좀만 하다가 방송하도록 하고 추맘의 이와 함께하는 정기구독 기념일을 알리세요 포로레디님 10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좀 체력이 지신다이 으음 이번엔 로이지 개념산맵 이기능맵 그렇게 됐어 사람이 이기니까 다 갓괴물고요 갓맵으로고요 어! 비켜!! 아이 이놈이 먹었네 비켜이이C 으아아이씨 공대에서 밟았어 으음 에이? 아니 맵이 개똥맵이네 이거만 넘어가 끝이었나 봐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공중에서 밟혔어요 아 운빨똥만 깨면 여보 5점밖에 안까요 아 근데 벌써 C랭크가 있어? 얼마나 한거야? 아 나오자마자 이거만 달렸나보다 멀티왕 추위기 이따 저녁에 갈래 아 오늘 좀 빡시기에 자야돼 빡시기 자고 빡시기 일어나서 착착착착 해야 될 것 같아 흠 결정 아 근데 난 빨리 맵을 먼저 만들어보고 싶은데 맵 하나 만드는게 제일 땡기는데 아 아 아 아 나 왜 이렇게 밟히지? 아 나 정말 아 이거들이 겁나 밟아 되네 진짜 아 또 모르겠다 아 하나만 먹어라 자식아 오케이 매너지 매너하네 와 오늘 들어온 방송은 슈마메이가 나와서 행복한 킬링방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내장을 통과를 해서 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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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스핀키 붙었을때 스핀키 누르면 놓는다 드디어 알았어 비켜 비켜 나 먼저 간데이 아 뭐야 이건 아 대박사건 아 이거 쿠파를 잡아야되는거죠 설마 야옹이 쿠파를 잡아야된다고? 야 불가좋아 빨리 야 불가좋아 빨리 아 이거 어떻게 때려 흐흫 어떻게 때리냐고 아니 저놈이 딜이 안들어왔는데 어떻게냐고 야 야 니게 장난해? 야이씨 개자식아 이씨 어디서 개수작이야 이씨 가서 일해라 개수작 부리지마라 그러면서 조용히 놔둘게 잘 안보인다 배경이 저 문색깔이랑 동화로 잘 안보인다 아 너무 무서워요 네가 가서 잡아봐 자리가 알았어 알았어 걷으러 간다 어 뭐야 아이씨 던져먹었어 에이씨 열어두세요 치열하다 놔! 열어! 어 아니야 아니야 난 이쪽으로 건다 아아 파이프로 들어가는거였어 아아 아아 아 당연히 오른쪽으로 가는줄 알았는데 파이프가 밑에 있네 쉣! 아 근데 중간에 쿠퍼 한마리 넣어놓으면은 다 이런식 하겠다 문 앞에서 그냥 짱받기 남이 잡아줄 때까지 기다리다가 쓰읍 저런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는것이지? 고라프네요 아 이거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가지고 파이프 바로 들어갈수 있었는데 조별과제? 치.. 눈치게임? 그렇게 되버렸어요 쿠퍼 한마리 넣으면은 쿠퍼한테 열쇠주고 세명이다 뭐야 뭐야 영점 애들이잖아 귀엽다 귀여워 푸릇푸릇한 녀석들 혼주를 내주게 아 개쩌는데? 흐하하하핳 빠르게 치고 나갑니다 나이스 랭 뭐야 으아아아 으아아아 오우 이걸 이걸 무빙으로 피할라고 한다고? 좀 화난놈인가 근데 랭 개쩌네 갑자기 빨라졌어 아이씨 아이씨 아 저놈보석 아 저놈보석 음녀석 보석 깼다고? 아아 젠장할것 치아 아이씨 아니 계속 넘어가지네 아니 이놈하는거 보석 아 그리고 나 오늘 저 북기봉 지금 한 열 번 정도 넘어갔어요 저거 판정이 되게 꾸려졌어 왜이렇게 잘 넘어가냐 저 깃발을 이등이로 이등이나마 찍으면 어떻게 되는거지? 그게 궁금한데 여지껏 그렇게 찍어본 적이 단 한번도 없어서 야 한번도 해 아 터졌네 맨마다 경사로가 다 있네요 아 어찌 안넣을 수 있겠어요 이번에 경사로가 새로 추가가 됐기때문에 다 좋다고 넣었걸 뭐 거의 그냥 지형 필수 필수물 이 되버렸죠 제가 아까 봤던 놈인데 수수께끼랜다 수수께끼 아까 챔피언이에요 아까 잘하던 놈이에요 전판에 흐놈 울먹 왜어어어어어어 왜어어어어어 왜어어어어 너 뜬껍질 던질꺼지? 부서워죽겠네? 아 이해했어. 이해했어. 이해했는데 아악! 아니 렉 개쩌네 진짜 이씨! 오케이 오케이 이제 죽어 임마 너 나와 임마 거기서 나와 자 가 너. 너부터 가 내가 갈라면 이놈을 보러 해야되겠다 가. 가. 가라고 이케 와 여기 잠깐만 너무 어려운데 여기를 어떻게 가야될까요? 아이씨 개떡같네 이씨 이 버섯 무슨 의미냐 아무 의미 없어 아 렉이 좀 너무 안좋다 이거 어떡하냐 가속점도 몰라 가 가 가. 가. 가봐. 버섯 순이야 흐흐흐 저런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씨 얘들아 아 한명이라도 넘어가자 이거 자 던질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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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가. 가.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못해먹겠어요 그냥 나 포기할란데 여기 있을래 야! 분홍아 오 됐다. 오 넘어갔다 어 근데 저놈 아이 야 분홍이가 트롤한다 분홍이 죽이러 갑니다 에 어엵 ㅋ Adrian Control 기아깝네 넘어가면 bits 벚 fabric 야 그래도 루이즈 감 잡았냐 이게 더 협동같다 good job 가ỏ 뭐야 개반데 야 이거 좀 쳐줘 쳐줘 얘야 쳐줘 고마워 고마워 땡땡큐 나 갈게 제발 렉 걸리지마 루이즈를 이제 죽입시다 오케이 세이브 지겠다 이 앞부분 호스가 망가져가지고 저 뒤에 있는 애들은 완전 나고되겠는데요? 뭐야 개높아 으아 겨우 왔다 다른 애들 어떻게 오나요? 모릅니다 아이씨 내가 저놈을 보내는게 아니었는데 흐흫 우왕 이건 초고속 카메라네유 아 아 진짜 이거 패치해야됩니다 닌텐도 이상합니다 많이 이상합니다 렉이 개오지네 이건 너무할정도다 이게 최신게임 클라스냐 멀티는 좀 너무 마이너스요인이야 난 재밌어 죽겠는데 렉하나 때문에 못해봤겠어요 렉 은은 그 Trump 유저가 또 만나는 사람만 만나게 되겠나 그르면 어떡하냐 이거 첫날일이 사람들 몰래서 그런거건가? 나 누구야? 응 파란버스 노! 아하하하 하이씨 아니이이이이 아 엉덩이칙기도 없어가지고 저놈을 보내버릴수도 없었네 에이 뭐야 이씨 장난하나 아 너무 어이가 없있노 깃털 늦게먹은거 스노우볼 굴러서 솔직히 몸빨 아닙니깐 아씨 한 번 이겨먹는게 이렇게 힘드네 한 번만 이기고 끄.. 끄겠어 1승만 하자 방금 전파는 또 렉이 안걸렸었어요 똥컴이 걸리는 경우가 있나봐 렉이 걸렸.. 제가 저같은 경우 렉이 걸렸다가 안걸렸다 하잖아요 그럼 내 문제는 없다는 곳이네 렉이 걸렸다가 같이 있는 애가 문제인가? 렉이 걸렸다 군바 싹 잡으래요 딱 15마리 있기 때문에 모두가 붙은 것 같아요 몰라 아무나 잡겠지? 에이 누군가 아겠지? 어.. 기적이다! 비가아암! 흐흐흐흐 나이스 이 면마리 잡았는지 안보이네요 안보이다가 15마리 넘은 순간 그때부터 숫자가 보이네 주마메투는 멀티도 되나요? 네 시리즈 최초입니다 말도 안 돼요 너무 재밌고 한번 더 한번 더 이겨먹어야 돼 C랭크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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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실행 끝까지? 있어봐 일본인이 많다 고유 맵이요? 닌텐도가 만든 맵 공식으로 이것도 이건 나름의 엔데로의 재미겠어 똥맵 또 간다 렉 개쩐다 이게 게임이냐 죽어라 안죽어버리냐 아잠깐 잘못 온거 같은데 쉣 ㅋㅋㅋㅋ 아 렉 개쩐다 와도 간다 야 괜찮좋은 명령 jej 비켜 이씨 저리가 다가오지마 저 위로 올라가면 되는거같은 어! 야 앞에 있는데 죽는소리가 났어 개좋아 버섯 버섯 하나 먹자 아 좋다 오케이 아 렉 너무 심하다 이거 아주 귀엽구만 죽어나갈 맵은 아니라고 봤는데 렉이 좀 심해가지고 보통 아 닌텐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문제가 좀 있어요 핑 좀 작아 줬으면 좋겠어 제빨 한달에 얼만가요 글쎄요 얼마더라 아 그 마리오메이커 같은 경우는 그 온라인 1년 이용권이랑 지금 묶어서 팔고있어요 그거 상당히 혜자로웠던거같은 가격면에서 한 만원돈 더 내고 1년 온라인 무료권 팔거든 그거 사면 개이득이야 다달이 결제하는건 얼만지 잘 모르겠네요 250개 이거 아까 봤던 맵 아니야? 정글맵 그거 아닌가? 맞다 아까 나왔던 맵이잖아 이씨 저리가 어 뭐야 괜찮아 50원 먹었어 어 뭐야 잠깐만 이거 어 뭐야 거지같은데 얘들아 야 같이 좀 가자 야 개척들아 같이 가 아이 개척들 나 화면이 보이지도 않아가지고 못간단 말이다 어? 뭐지? 왜 내 승리가 아 이게 조건 아직 룰을 잘 모르겠어요 난 돈 다 먹은 상태면은 누구나 저 골할 자격 주어지는 걸로 알았는데 아 조건을 마지막에 막 타치는 사람이 먹는거야? 그러면은 조건 달성한 시점에서 완전히 그 게임이 끝난거네? 골기 때까지 갈 필요도 없잖아 개별 종영인 것 같아요 그런가? 이거 그러면 부조리가 너무 많잖아 막 동전 개수가 애매하게 혼자서만 딱 200개 먹을 정도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먹을게 없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거야 아니면 서로 서로 놀아먹었어 그래서 200개를 못채워 이런 경우들도 되게 많아지잖아요 모르겠다 모르겠어 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룰을 어떻게 설정이 되는지 도움이 모르겠어요 무조건 막타 후에 골클리어예요 그럼 이상한데 룰이 안 모으고 있다가 그냥 동전 한 개 주워 먹어서 막타 치면은 무조건 이기는 거잖아 연승 연승도 뜨냐? 3연승이야? 왜 3연승이지? 아니에요? 어? 렉 사라졌어 으아아아아아 야 다 죽어라 야 내꺼에 내껴 갑자기 렉 공중에서 안떨어짐 이놈 담그러갑니다 아하하하 아쉽겠소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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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 jegngin 이가 무슨 오냐 빨빨리 좀 와봐요 아이참 흐흐흐흐흐흐흐흐흐 그냥 가요 아무만 한명만 맞춰보고 싶어 포기한거 같지는 않은데 되게 열심히 하고있는거같은데 쟤네 뭐하냐?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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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왼쪽을 볼수가없으니깐 뭐 알수가없네 얏 죽어놔 크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어 좀 미안해 어 좀 미안한데 하지 말자 이거 어 이거 별로다 굉장히 기분이 잘 어울듯 이건 좀 쓰레기 같았다 어 이건 좀 아니다 아 이런 그림이구나 미안 이건 쓰레기인데 이건 좀 그랬다 그죠? 으흐흐흐흐 intrinskar 아 근데 또 등껍질 있으면 맞추고 싶거든요 아.. 이게 또 아آ 짜릿하다 일단 굉장히 조금 짜릿하네요 짜릿한데 Ilharum Civil 위에서 목대로를 만들어버리시는 거예요 많이 미안한데 너무 짜릿해 어떡하지? 어떡하지? 너무 재밌는데? 어? 한번만 더 이기면은 랩업이에요 왜 자꾸 주먹질하나 내가 아까 설정을 어떻게 그렇게 했어 기선제압해 기선제압해 음 아쉽 원래 개졌네 우와아아아 죽어라아아아 아하하하하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앉아아아아아아아아 개쓰 쓰레기맵 너도 떨어져라 아니 처음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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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할라고 뭐할라고 아 놀랍네 실패 곱 먹는 시간도 아까운데 사실 아쉽 얘들아 나도 같이가 얘들아 안대 inclusive 아아아아아아아아 개아깝다 흐흐흐흐 1초도 차이 안났는데 2위라니 2위면은 점수 몇인지 한번 봅시다 2등하면은 점수 안줘요? 보자 한번 2등한건 이번이 처음이야 아 완전 지금 무조건 1등만이네 에이씨 이정도면 이긴거지 나 빼고 다 천사 그러게 난 거기서 등껍질 쳐서 나 맞출라고 할 줄 알았어 근데 감점이 적네요 저거 개미 눈꾼밖에 차이 안나는데 들깍기는데 뭐 마이너스 5였었잖아 한번 칠 때마다 별 차이 있나 이게? 무려 5배 차이예요 그런가? 이게 무료라고 해야되나? 헉 씨랭크 있어 개 고인물들 아 장치공략? 장치공략? 장치공략이라 함으로 장치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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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어우 용암속에 들어갔다가 물러줘! 어 고마워 나이스! 어허허허 고맙다 아주 고마워 저 아이템을 먹어야 되지 않았을까? 아 몰라 몰라 따라잡힐까봐 겁나서 못하겠어 어 날개 달린 쟤는 뭐야? 제발 뭐더라? 이렇게 가는거있죠 무서워서 버섯 하나만 먹을게요 쟤네 화살표 위치 보니까 못따라오고있어 아니? 밀어 죽이는거같음 오케이 느낌 오지? 예쓰 느린 녀석들 어 근데 세명이나 붙었네 이번엔 그와중에 마리오는 앞에 토관으로 슉 올라가고 있었네 흐흐흐흐흐흐 아 이거 좀 재밌다 추천 뭔가 기믹이 많았어 뭔가 막 새로운 몸도 많이 집어넣고 좋아 배틀 랭크 상승 아 이거 왜이렇게 잘 올라 금방 오르겠는데요? 한 3일만 하면은 조금씩 나눠서 해도 에이 찍겠다 으악 C로하면 맵 난이도가 올라가나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뭐 알려주질 않으니까 알수가 없네 일단 첫날이니까 잘 모릅니다 이거 이거 한번 하자 아 재밌다 요거 한번만 갑시다 멀티에 중독될 것만 같아 개쩔어 이건 신의 한수였어 정말 보통 매우 어려움 어려운거면 어떻게 돼? 아 무조건 다수결이구나 무조건은 아닌가? 확률인가? 바로 그냥 지체 없이 바로 설정이 돼가지고 스피드한건 좋은데 매우 어려움 골랐어야지 반반 했었을텐데 매우 어려움을 할걸 그랬어요 자리가! 메세지는 메세지는 참 기가 막혀 어어어 야 이쁘다 무지개 등껍질만 봤다하면은 아 너 왜이렇게 빨리 주사오냐? 좀 그렇다 아 아 죽었다 아 아 맞다 이거 협력이었지? 아 아 나 경쟁인줄? 아 협력이지? 아 천천히 해도 되는데 아 아 아 착각했어 아 bug 뭔가 협력이라는 거리가 뭔것같다 자꾸 뭔가 빨리치고 나가야될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막 버서기라도 막 초반에 꺼내먹으려고 치면 바로 뒤쳐질것 같고 막 너무 불안해 천천히 갑시다 전자리가 그래요 깜빡했어 내가 미안 너무나 스피드였다 매우 어려움으로 가자 오케이 어려움 어려움도 좋아 의려움 포레스트 짬핑 어 얘네들 좀 자신있나본데? 아 뭐야 야! 아니 죽고 난리났어요 다 죽었어 올킬 니가 먹먹고 먹어봐 얘야 너무 불쌍한데? 아 아 올라가 거지같네요 잠깐만 아 에 마이코스 빠져버렸어 아 개 거지같다 교수 교수 모두 배정된 조언들과 잘 협력 해석 과제를 제출하세요 껄껄 아 죽고 이제 오니까 저쪽으로 날아가는게 더 빠르겠다 안녕 왜 돌아가니? 갑자기 길이 없니? 아 저 뱀을 뱀을 타고 가야되나? 아니 저거 타면 낼거 같은데? 내려올거 같지 않나? 으악! 안된다 돌아가 돌아가 저 밴블록 한번 더 타자 나 믿냐? 흐흐흐흫 이거 살포시 어 뭐야 집어서 살포시 내려나는 지가 떨어졌어요 따라와 협력이래서 이렇게 포탈 찍고 올 수 있어 이거 내가 만약에 이렇게 막아버리면 빵댕이로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는거지 그거 갖다 뭐할라고 오케이 으아 저리 가 내가 어중이냈는데 되게 편해보인다 건방졌어 갑자기 아아아아악 오 잘했어 내가 길 딱 터져서 지금 이쁘게 뛰었지 이게 협력이지 아 근데 진짜 잡아다가 가시도 찍고싶더라구요 아 너무 죽여버리고싶다 아 이거 어떻게 참냐 아 진짜 집어 던지고싶다 리얼 아 아 근데 협력이잖아요 아 또 그러면 또 그렇잖아요 아 아 배틀이요 아 배틀에선 잘 사람들이 안 잡혀주지 흐흫 어 가자 자 자신있냐? 이거 막판으로 갈게요 음 음 해미즈를 한번도 입지않고 클리어? 흑 가자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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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어 나 진짜 카 로이지이 아 저런저 저런 경우 좀 좀.. 마이너스 1이다 다 죽었냐? 저 파이프 통과할 때 두번째 맵에서 올라오는 저 용암 할 때 그냥 나오자마자 죽어요 아아 벽창이 됐다 오 개빨리 올라가는데? 이렇게 부조리할 수가 있나 애들 또 다 죽었냐? 상당히 하드한 것 같은데? 야! 아 얘네 아마 다 죽을 거예요 이번엔 기다렸다가 내가 좀 바로 갈게요 얘네 아마 다 죽을 것 같음 내가 그럴술 안했다 미안 오 고마워 고마워 내가 갈게 야이 아 오늘 못 봤어 아 얘가 도와줬는데 음.. 스피드런 비스무리한 건데요 히히히 야 나라도 흐하핳 흐흫 힘내라 마리오 플러스 네 스피 아 왜이렇게 위험하냐 이 동네는 죽었어 결국엔 내가 빨리 들어갈까 같이가자 야! 야! 그걸 왜 건드려 가시가 안 자라 있잖아 마리오 따라가는게 좋습니다잉 언제 사랑하는게 좋을까 아이고 간다 엉어가 보여줄게 늦게 갔네 그럼 나 간다 탁 탁 탁 샛 이자 탁 탁 탁 탁 지금 루이지가 가고있나? 다 죽었네요 내가 해볼게 탁 근데 좋은데 이 느낌 좋죠 와 지금 와도 될 것 같애 빨리 가야.. 등껍질 던지고 빨리 가야되네 이래서 죽었구나 나 저기 가본건 처음이래가지고 어디쯤에서 텔포타면 되나? 등껍질 던지는 구역까지 믿어줘야돼요 여기가면은 괜히 죽기만해 가시 때문에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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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렸다! 아잇 뭐하냐? 아 이거 3D월드에 그.. 스피드런 비스무리한건데 좋다 맵 잘 만든거같은 나쁘지 않은걸 죽었냐? 이거 제도전 안되나? 아쉬운데? 오케이 가자 다시 같이가자 같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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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와? 같이가주가 솔직히 같이가는건 솔직히 힘들긴 할텐데 으앗! 아 이거 혼자 가야된다 안된다 돌아가면서 하나씩 보는건 어떤가 이번엔 마리오 그게 나을것같다 차라리 이거 혼자 할수 밖에 없어요 스위치 때문에 물론 아주 컨트롤이 좋으면은 불이속할수도 있을것 같은데 아 여기서 멀리뛰게 했거든요 아 까비 까비 으하하하핰 irty 너 왜이렇게 빨라? 개빠른데? 어우 개빠른데? 어떻게 저렇게 빠르지? 나부터 간다잉! 내가 한번 해볼게 잘할 수 있어 shoutout 아 래기 힘이 났습니다 래기 힘이bus 래기 힘이 소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이 자식아 그걸 왜 건드려 임마 이 녀석아 이 녀석아 이 녀석아 에이 나부터가 니 한번 해봐 자 자 잘하고있나? 스위치 소리 들리는거 보니까 잘하고있는거 같아요 미안한건 아나? 야이씨 닉스바 음 거기있어 흐흐흐흐흐 아 이거 왜왜왜하지 아 시간이 근데 부족할 것 같진 않아 실수만 안하면 되거든요 미안하다 로이시 흐흐흐흫 찍어 좋았다 그 다음은 어우 미치겠네 너무 잘 만들었네 아이씨 아이씨 잠깐만 시간이 어 아 와아 야 이거 빡세다 흐흐흐흐흐 동전 라인 먹어놔서 힘들텐데 그 다음은 음 빡센데 자 그 다음은 니가 암묵적인 룰이 생겼어요 자 그 다음은 루이지가 가세요 가암마 잘해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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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ct 제 사각 너무끋 흐흫흫 흐흫 아암 아아씨 이걸 이렇게 다 막아놔가지고 오른쪽으로 갈수도 없고 흫 흫 조용히 내가 여기 서있어 마리오 자신있나? 야이씨 미안 내가 먼저 간다 나 지금 느낌이 왔거든? 기다려봐 음 스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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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요 아 내가 살아나야지 얘네들이 죽은줄 알고 그거 하는구나 쟤네 같이 갔는데? 이거 언제 깨냐? 흐흐흫 흐흐흫 로이지는 한 번을 못해보네요 아 이 녀석이 여기 저 저 눈치껏 여기서 기다려서 하면 되는데 흐흫 자꾸 딴 데 가가지고 내가 자꾸 앞으로 가 구성하게 돼요 내가 구석에 있을까? 쟤 자꾸 같이 가 흐흫흫 야 로이지가 가보렴 너 왜 돌아갔어 흐흐흫 흐흐흫 너 뭐하냐 흐흫 흐흫 뭐하냐고 이씨 다시 살아나볼까? 다시 살아나볼까? 아 근데 이거 절대 안돼 혼자서 둘이서 이거 절대 안됩니다 미안 내가 먼저 간다 흐흫 나 밑에서 구경만 하려고 했는데 니가 떨어졌네? 아 미안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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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판 좀 잘 안됐네 아 빡치네 이거 근데 맵이 얼마나 긴거지? 시간은 되게 넉넉하게 준건가? 어우 너무 너무 긴데? 슬시 다가 흐흐흫 아 저게 너무 악랄해 시작부터 흐흐흐 쟤네는 왜 둘이 붙어서 하냐? 흐흫 죽을때가 된데 슬슬 자 가본다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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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그런데 따로 깨지? 흫 아니.. 어쩌다 이렇게 됐냐? 흑 환적하겠네 진짜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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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이놈의 빵댕이 나가지를 않았네 점프로 낚여서 그런가 빵댕이가 안나갔어 실패 확정 아 이거 되게 아쉬운데 재생중에 파이프 타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렇게 됩니다 그냥 용암 빠져 뒤져요 그냥 죽어요 그냥 저 맵에서 아무도 없어야지 저 용암이 초기화되요 그리고 첫번째 들어간 사람 기준으로 그 용암 높이가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 들어간 사람은 첫번째 들어간 사람 용암 높이로 보게 되는거죠 들어가자마자 가렴 들어가죠 그래 니 어떻게 그렇게 빠르냐 오 오와 아 쉣 잊어버리니까 시간이 없었네 검지손가락으로 하면 빨라요 루이즈 중간에 끊겼으니까 하면 돼 아 뭐야 아니 니가 가는걸로 알아들었냐 이런 이씨 그 뜻이 아니었는데 니 왜 수비고 난리야 이씨 가라 가라니까 이럼 아 몰라 그 다음 내가 간다 이 구르기가 뭐지 이 구르기가 뭐지 엉찍 다음에 구르기 라든가 속도 스피드로는 어떻게 하는지 좀 알아야될 엉찍 다음에 빠르게 튀어나가는거 없나 전방으로 이거밖에 없어 안돼 내가 가야돼 그래도 많이 갔나본데 어디까지 갔어 랑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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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이 오냐 아이씨 점프 맞을뻔했네 뚫지마 솔직히 여기 개고달린다 아아아아아아 아 깜빡했다 아아씨 음 저기 구간이 좀 독특이에요 어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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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응기가 힘들어 굉장히 루이즈는 왜 순서가 없나요 그러니까 루이즈는 가라 너무 미안하다 쟤는 그냥 죽자마자 그 살아나서 같이 가고 있어요 몰라 그 다음에 나다 둘이 지금 하고 있는거지 그렇게 알아듣고 그 다음 순 나다 근데 이게 맵이 어려워요 근데 이게 맵이 어려워요 하드한 코스이기 때문에 어려워 인간지 않은 사람 아니면 못 개요 이거 아 ど우 자 좋고 지리구 자 지리구 야 이상한 짓 하지마라 불안하네 어? 그렇지! 아 수고했다 아 아 아니 뭔 타임어택이 골고 난리야 타임어택맵이었어요 하필이면 협동인데 어 근데 맵은 잘 만들긴 했다 나온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나온 스피드로 맵치고는 퀄리티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 이게 협동은 아니지 확실히 좀 이상하긴 합니다 이게 왜 협동맵으로 올라왔을까? 그럼 이거를 세 명 이상이서 깨서 업로드 했다는 거야? 이 제작자가 아닌 것 같은데 맵이 협력맵만 따로 빠져있질 않나 그냥 어떤 맵이든지 간에 그냥 같이 할 수 있는 건가? 모르겠네요 줄 서서 가라는게 협동? 물론 그게 협동일 수도 있죠 그럼 그러니까요 순서 지키기 협동 뭐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맞을 수도 있는데 아직 이걸 잘 모르겠어 내가 이게 네 명이서 깽겨? 맵 제작사는? 모르겠어 그냥 혼자서 깽건데 그냥 이 맵을 우리가 네 명이서 뜯어가지고 한겨? 모르겠어 하겠소 맨만들께 뭔가 옵션이 내일 한번 만들어서 봅시다 어떤식으로 하는지 일단 나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꽤 오래 방송중인데 거의 12시간 했네 재밌다 갓게임인거 같음 어떻게 보시나요 슈퍼 갓게임인거 같애 재미진데? 렉만 없으면 되는데 렉이 가끔 엄청 심한거 빼면 그렇게 나쁘진 않은거 같기도 하구요 방금은 렉 깔끔하게 없었죠 가끔 가다간 있었는데 지금은 괜찮았어 되게 렉 걸리면 재수없다 생각하고 해야될거 같은데 한동안 이거를 닌텐도가 해결해줄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걸 모르겠으니 개인인터넷차일수도 있고 와이파이차일수도 있는데 일단 나 빨리 렉